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English Mentor 어휴 퍼펙터 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쪽광이는 세 번째 시간이 됐죠 벌써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어를 커플링하라 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커플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단어만 외우면 되지 무슨 커플링이냐 이제 여러분 커플링을 애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단어랑 합시다 단어랑 커플링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커플링이라는 게 여러분 커플을 맺어주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는요 단어의 뜻만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것만 외우려고 힘들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단어 뜻만 외우니까 잘 안 외워지고요 또 하나 독회나 어떤 논리 문장에서 논리 문제의 문장에서 만났을 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뜻만 아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뜻과 함께 함께 쓰이는 용례여구를 공부해주자 라는 취지가 바로 커플링입니다 단어의 커플링을 맺어주어라 라는 얘기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려보죠 탁쌤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퀴즈 어떤 퀴즈나 우리나라 싸움 중에서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단어를 모르는 분 계실까요? 말도 안 되죠 뭐예요? 텐트 그럼 이제 텐트를 들고 캠페인장에 갑니다 그럼 텐트를 뭐 해야 되겠어요? 텐트를 쳐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텐트 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해보세요 텐트 치다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커플링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텐트 치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표현을 써요 Prop to Tent 그 텐트를 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여러분 Prop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잘 보세요 텐트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있쳐져서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캠핑장에서 텐트를 칠 때 자 폴트를 딱 꽂아서 어때요? 이렇게 올려놓죠 이렇게 올려놓네 맞네 그래서 Prop to Tent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텐트 치다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피츠라는 농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던지다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쭉 펼쳐서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츠라는 농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Prop to Tent 좋고 Pitch to Tent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텐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Prop to Tent 라고 하는 커플링을 맺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다는 거죠 자 두번째 퀘에서 한번 나갑니다 두번째 퀘에서 잘 보세요 이 단어 볼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이게 뭡니까? 다이어리에요 다이어리 다이어리가 뭐예요? 일기죠 그러면 일기라면 일기를 뭐하다? 쓰다 그렇죠 쓰다 해야 되겠네요 일기 쓰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로? 안 돼요 우리 이거 안 됩니다 자 일기 쓰다가 만약에 라인업 다이어리에 의하면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제가 아 Write a diary가 아니라 바로 미국 사람들 어떻게 씁니까? 바로 Keep a diary Keep a diary 자 왜 그러냐 Keep이란 동사는 뭐예요? 원래 뜻이 유지하답니다 Keep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쭉 이 상태를 지속 유지해 나가는 걸 Keep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기 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늘만 쓰고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써와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 유지라는 개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뭘 써요? Keep a diary 를 쓰는 겁니다 자 만약에 Write a diary 라는 표현을 쓴다면 어떤 경우냐면 Write doing 너 뭐하고 있니? I'm writing a diary 이럴 때 괜찮습니다 나 일기 쓰고 있는 중이야 문제 없죠 하지만 평소에 얘기할 때 너 혹시 일기 쓰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바로 Keep a diary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문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문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다이리 문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I've kept a diary every day since I was young 이렇게 나왔죠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쭉 일기를 써왔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We've robbed tent on the flat ground in the mountain 그러면 우리는 그 산속에다 산속에 평평한 땅에다가 뭐 했어요? 텐트를 쳤다 이런 얘기죠 자 왜 여러분 prop the tent라는 표현이 중요하냐면 prop the tent까지만 딱 외워놓으면 주어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식이 바뀔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바로 글이 써주고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We prop the tent on the flat ground in the mountain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만 외우시면 안되고 그 단어에 coupling을 맺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앞으로 이제 저와 같이 어휘 공부를 할 때는 단어의 뜻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뜻도 뜻이지만 coupling을 맺어서 외웠을 때 훨씬 더 그 어휘가 잘 외워진다는 걸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배워야 할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attend입니다 at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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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어딘가에 참석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어휘는 어딘가를 뻗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그냥 보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모임에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투가 들어가면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attend to the patient attend to the work 그 환자를 돌보는 거고 그 일을 돌보는다는 얘기는 그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ttempt to the patient 하면 환자를 돌보다 attempt to the work 하면 그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tend는 이제 크게 두 가지지만 그 2번 뜻에서 사람이면 돌보다 일이면 처리하다 약간 분화가 되긴 하죠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discuss로 갈 텐데 discuss discuss가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단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문제를 놓고 상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건데 만약에 matter 그 문제를 상의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discuss 다음에 about 이라는 전시사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겁니다 discuss는 태생적으로 즉 태어나기를 타동사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discuss the matter 바로 나와야 됩니다 목적어가 그래서 외울 때부터 여러분 discuss the matter 이렇게 외워주는 것이 바로 커플링을 맺는 거예요 discuss the matter 됐죠 세번째는 이제 domestic로 갈 겁니다 domestic 제가 또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domestic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국내이란 뜻이 있고 가정이란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탁쌤이 여기 오른쪽에다가 violence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두 번째로 consumption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violence는 뭐예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consumption은 뭡니까 이거는 소비예요 그러면 국내 폭력 이상하고 된 말이 그래서 얘는 1번의 의미가 뭐냐 가정의 가정폭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의 소비라고 해요 국내의 소비 그래서 전문용어로 내수라고 하면 내수 수출을 만들게 되면 내수거든요 그래서 내수시장 활성화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domestic을 외울 때는 1번 가정의 2번 국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domestic violence domestic consumption 이렇게 명사와 같이 연결시켜 보면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장이 또 표현이 독해 나오게 되니까 처음부터 domestic violence domestic consumption 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이 뭐야 guilty야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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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lty라는 단어는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저지른 유죄인이 있고요 뭐 이게 쇠고락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짐이에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uilty 다음에 전체사 오브가 붙을 때가 있고요 또 guilty 다음에 전체사가 about이 붙을 때가 있어요 guilty 오브가 붙었을 때 유죄인이고요 guilty about 붙었을 때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나왔습니까 be guilty of mother 그게 살인에 대해서 오브니까 유죄고요 be guilty about telling a lie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이거 쇠고락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좀 죄책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럴 때부터 guilty of guilty about 로 외운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 guilty of가 유죄인이고 guilty about이 죄책감이 되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뜻만 외웠다가는 토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어가 어법이 있다면 전치사 어법이 있다면 어법까지 같이 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어가 innocent인데 innocent도 여러분 순수한 순진한이 있고요 무죄인이 있어요 만약에 an innocent girl 이러면 되게 순수한 순진한 여자아이예요 하지만 be 아까 be guilty of처럼 be innocent 오브로 써야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무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she is innocent on murder 그러면 그 살인에 대해서 그녀는 무죄다가 되는 거죠 역시 innocent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 오브가 뒤에 붙어야 무죄인의 뜻으로 쓰인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company인데요 company company 이런 무조건 이 company를 회사 그러지 마세요 회사 아니고요 원래 이 단어 1번의 의미가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 있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함께 있어서 일하는 게 그게 회사죠 알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MD 영어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MD 영어연구소에 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분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회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게 동행이고 회사라고 하는 건 2차적임에 나온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문법에서 이걸 불가산명사라고 불러요 uncountable 반면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야 그 사람은 회사를 세 개나 운영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셀 수 있죠 가산명사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장 속에서 만약에 company 앞에 관사가 있다 셀 수 있다는 얘기거든 요 회사야 근데 관사가 없다 그럼 이거 셀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동행이에요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명사가 불가산과 가산이 있을 때 관사가 들어 있으면 가산명사라는 얘기거든 그때 뜻과 관사 떼어놨어 그냥 단어만 띡 있어 무관사죠 이럴 때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뜻이 달라집니다 자 관사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company 뜻이 쓰였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I feel comfortable in his company 이게 문장입니다 I feel comfortable in his company 무슨 말이냐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그의 company 안에서 그의 회사 안에서 말도 안 돼 직역을 하면 그의 동행 안에서인데 이게 좀 우리식으로 보장하면 어떤 거냐 워낙 그 남자랑 같이 있을 때 그 남자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company 의미가 회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내셔야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여러분 이런 동사 있잖아요 뭡니까 a company 여기 이제 뒤에 뒤에 뭐 허가 나왔다 그러면 그녀와 동행하는 거죠 함께 있는 거만 압니다 오케이 이처럼 이 company라고 하는 것이 동행과 회사 다르게 놀고 있다는 거죠 의미 하나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a company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쪽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예요 단어만 외우지 말고 단어와 함께 갖추어지는 용리라고 하는 일명 coupling을 맺어서요라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메시지였습니다